네, 그래서 이미 대한시간에 대한 시기 빌딩파 17호네요 열심히 하는거 같던데? 이렇게 오, 열심히 했네요 흠 시험집을 저는 열심히 했어요 시험쌤이 되서 시험집 플라잉 줄 수 있나요? 한번 켜볼까요? 네, 가라네요 어, 설마 멋있다 여러분들 음, 마땅한게 뭐네 시작 이거 모르겠네 왜 이렇게 됐어요? 아, 이렇게 참고 있어요 어, 지금 시간이 안되고 어, 지금 됐어 예, 플라잉 다 썼나요? 안녕하세용 플레인 플라잉 오케이, 그 다음에 손은 뭐예요? 글루 한번 써볼까요?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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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루 글루 네, 그러면 켜 rate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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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잘했나요? 네. 이렇게 생겼죠? 맞았나요? 네. 다음 4조는 뭐죠? 플럼입니다. 플럼입니다. 플럼. 오케이. 민준이 선생님이 플래스 카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? 어떻게 하라고 했죠? 플래스 카드 읽으라고 했죠? 플래스 카드 읽고 있나요? 네. 오케이. 조금조금씩 나아질 거예요. 한 두 달 뒤면. 와.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낫이 들어간 중장. 맞아. 아, 선생님. 저 잘못 썼어요. 뭐, 고칠 거야? 네. 이름도 쓰세요. 그렇게 아직 다 알았어요. 어? 그러보니 이름도 안 써요. 클라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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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보는 뭐라고 했어요? 그정보 아니다. 라고 얘기하는 낫이 들어간다. 그다음에 검은 블락. 블락. 민준이 작게 보니까 블랙하고 블락하고 헷갈릴 거 같아. 블락하고 블락. 블락은 레고 같은 걸 블락이라는 의미예요. 그다음에 검은 블락인데. 블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나왔나요? 네. 그 다음에 어떤 덩어리 블록입니다. 블록 해볼까요? 블랙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. 중간에 에가 로 바뀌는 것만 생겨있죠. 블랙이 아니고 블록입니다. 오케이. 그렇게 생겼습니다. 나왔나요? 블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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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음. 잠자다. 다음. 슬립. 슬립이가 아니고 슬립. 슬립이 있는 졸림입니다. 졸림이. 슬립이 아니고 슬립. 슬립. 잘 됐나요? 오케이. 잘 됐나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손뼉 박수 치사. 클랩. 클랩 진짜hini 잘 soul 도와줍니다. 스크랩. 클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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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미끄러지자 미끄럼틀 슬라이드 써볼까요 슬라이드 됐나요 슬라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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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식이 있고 시험식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통문장 2개 됐습니까 오케이 장담은 뭐든가요 어 저기 어디에 어디 맛이 없는 문장 행복하지 않다는 부정문 행복하다는 중정문 장갑해보죠 야구할때 장갑 필요하죠 야구장갑은 뭐라그래 글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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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희가 너무 약해, 승희 연습 좀 해오세요. 말하기도 마찬가지, 단어를 보고 뜻을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야죠. 됐습니까?